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워낙 외국 배우, 아니면 국내 배우, 누구 닮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은 자주 보이니까 그냥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인 것 같습니다. 송승훈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에서야 우리 매니저님이 어느 위치에 계신지 알았는데 사실 제가 거기 바로 근처 한 두어 블럭 떨어진 데는 자주 가는데 그쪽에 계셨구나라는 걸 오늘 대기실에서 잠깐 알았는데 언제 지나갈 때 점심이나 한번 하시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어제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움직였는데요. 연준의 좀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기술주는 조금 하락, 그리고 금융주나 에너지주는 좀 강세 이런 현상이 국내, 중국도 거의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차이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밀리다가 되돌리면서 반등을 했고 항생지수도 오늘 밀리다가 반등하면서 끝났던 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상해종합지수는 0.1% 상승한 3592.7포인트, 심천종합은 보압이었고요. 2520.48포인트, 항생지수는 0.14% 상승한 2468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오늘 금일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줬거나 주목해야 될 종목들 뭐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본토는 백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JP모건에서 기주모태주의 목표가를 2100위안 정도로 설정하면서 기주모태주 가격이 한 2.35% 올랐고요. 따라서 오량액도 오늘 4%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항생지수에서는 오늘 실적 발표했던 콰이쇼우 그리고 샤오미가 명함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콰이쇼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숏비디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간 평균 사용자 수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라이브 커머스 관련한 사업도 좀 사업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5.22% 상승을 했고 샤오미는 지금 출하량이 나왔는데 2분기에 원래 2위로 글로벌 2위로 돼 있었는데 오늘 애플에 좀 밀리면서 3위로 주저앉으면서 주가가 6.79%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백주기업들이 올라간다니까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는 국내 아이비들 또는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백주기업들을 엄청나게 추천했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주춤했었었어요.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이 백주기업이 최근 어떻게 됐었나요? 백주기업의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공동부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치품으로 좀 분류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가 연말에 소비시즌 앞두고 약간 반등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춘절 내년 1월 춘절을 앞두고 백주의 최대 소비량이 한 12월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의 주력, 주종은 뭡니까? 저는 일단은 아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역으로 보면 미국이 한 50, 60% 정도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주종. 아, 주종이요? 네. 네. 일단은 뭐 소맥을 제일 좋아하고요. 아, 소맥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쩐지. 아니 본인 술 뭐 주로 드시냐고 여쭤봤는데 왜 그걸 생각하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포스트에 어떤 걸 담느냐. 너무 이 방송에 집중하시다 보니.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주가는 흐름이 그랬었고요. 그러면 금일 중국 시장에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지난주에 중국의 육중전회가 끝났는데요. 육중전회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다루면서 사실 시진핑 3기 연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당의 행사였고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좀 말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면 12월 초에 보면 이제 중국 경제 공작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산업별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조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작년 정책들을 제가 어제 한 번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공동부유 그리고 탄소중립 이런 키워드더라고요. 공동부유 관련한 종목들은 빅테크가 다 규제를 받았고 금융 리스크 이런 것들도 규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조금 규제의 대상이 들어갔고 탄소중립 관련돼서는 신재생 쪽으로 명확히 경제 성장의 축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최근에 수소, 그다음에 ESS,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쪽의 인프라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오늘은 수소 쪽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중국 수소 너무 궁금했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전반적으로 유럽도 수소 산업 또는 수소 관련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간간히 듣는데 중국 그런 풍력하고 맨날 태양광만 살펴보다 보니 전혀 살피지 못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체적으로 일단 수소 캐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거부터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수소 캐파라고 보면 한 2,500만 정도가 되는데 실제 글로벌하게 보면 8,70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하는 수소가 우리 보통 말하는 그레이 수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공업화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의 개념이고요. 사실 이제 수소가 발전하려고 하면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수소라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린 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생산 단가를 사실은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킬로그램당 생산 단가가 한 6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력발전 이런 거에 거의 비슷하게 가려면 1.5불까지 좀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렇죠. 한 4분의 1 정도를 지금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드는 전력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그걸 떨어뜨리려고 하면 25년도에 한 20% 정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년도에는 한 33% 정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이 이제 수전의 기술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이쪽 관련된 캡파를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전해조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중국은 항상 이렇게 시설 투자할 때 워낙 규모감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당연히 빠르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서두는 아직도 4분의 1 이상 수준으로 낮춰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또 금방 낮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일단은 지금 그린 수소로 중국이 만들어내는 수소 양이 아까 말씀하신 2,500만 톤의 한 0.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 10만 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 얘기하지는 않는데 2030년까지 한 180만 톤 정도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한 18배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기술력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해조 기술 설비 설치가 내년 정도 돼야지만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상외로 중국이 한 1,500개 기업이 10년 전부터 이 설비들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10년 전부터 1,500개 기업이요? 지금 이제 1,500개가 됐는데 과거부터 했던 기업들이 누적하면 1,500개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일찍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중국의 석유화학회사인 시노팩 같은 회사는 네이먼구랑 신장에 각각 2만 톤짜리 전해조를 착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전에 제가 CTO 산업 얘기하면서 석탄화학 산업 얘기하면서 콜 투 올레핀 하면서 화학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올레핀을 생산하는 사업 하는 닝샤 바우팡 에너지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회사도 19년도부터 계속 설비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만 톤 정도 돌아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기실리콘 자재도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수전의 기술과는 자회사를 올해 3월에 설립을 했고요. 어쨌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중국 수소는 잘 생각 솔직히 안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속도감이나 규모감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인더스트리고 섹터네요. 네. 마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친재생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더 놀라운 거는 보조금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전부 보조금이 없어요? 네. 최근에 태양광 쪽도 보조금이 오래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이 없었고 실제 태양광 발전 단가가 싸지고 그리고 전해조가 많이 설치되고 하면 그리드 페르티가 나오는 시점이 한 28년 정도를 예상하는데 보조금이 만약에 중간에 추가된다면 더 줄어드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자 혹시 중국의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이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임은정님의 질문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소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양광전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양광전력? 네. 수소 생산 관련된 회사가 있고 이쪽도 태양광 수전의 설비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닝시아 바우펑 에너지도 사실 태양광 수전의 설비를 지금 도입한 그런 상황이고 수소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성자동차라고 최근에 SUV 관련해서 1위하는 회사 있어요. 얘네들도 수소차 관련해서 내년에 1000대를 생산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시동력 이런 회사는 연료전지 스택 만드는 회사인데 발라드 파워라고 하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가 전체 수소 연료전지차에 한 40%의 원가를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의 핵심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 내년 시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목들 좀 봤었는데 CIMC 엘릭이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CIMC가 오늘 한 4.5% 올랐어요.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종목은 최근에 기술주가 빠지면서 다 같이 조금 하락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수소 쪽은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CIMC 엘릭이라고 하는 종목은 수소의 장점인 잉여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 저장 이런 거 관련한 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소 저장 및 운송 영역의 로컬 선두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하는 거에 관련한 연료 트레일러라든가 아니면 에카수소 탱크로리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 혹은 수소 저장 용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연 한 10만 개의 캐파를 생산하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 매출 사업 자체가 올해 한 1억 위안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개화를 시작하는 사업인데 중국 정부에서 수소차를 2025년에 한 10만 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30년에는 100만 대. 월 지금 한 20만 대 전기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년 만에 10만 대에서 100만 대라. 그렇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달성했을 때 매출이 한 30에서 40억 위안이 되니까 한 3, 40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는 성장주의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수소산업이라는 것도 정해진 미래인데 지금 그 미래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회사들의 후보군들이 막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만 딱 캐치해서 한 3년 딱 어떤 뒤에 장독대에 묻어놨다가 딱 꺼내면 이거 엄청난 묵은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시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지금 10만 톤 생산하는 거를 180만 톤까지 그린 수소 생산하게 되는 거니까 사업은 성장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잘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제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사업에 성장성 있는 회사들은 사실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맞거든요. 수소도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산업이고 이런 테마가 금방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트에 전부를 담는 건 아니니까 일부 포트를 좀 담으면서 가시는 방법들을 추천해드리고 폭발하는 시기를 사실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수소에 대해서 스터디들 진짜 많이 하셨네요. 코롱 인도부터 듀산, 뷰얼셀, 그다음에 도요다. 와 이거 언제들 다 스터디 하셨습니까? 하여튼 저한테도 좀 실시간 채팅창으로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저희가 또 살펴볼 내용은 뭘까요? 네. 그래서 연관시켜가지고 중국 외에 종목들 보면 니콜라, 발라드 파워, 플러그 파워 이런 종목들도 사실 많이 담고 있고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게 하이드로젠, ETF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오늘 보니까 많게는 6%, 적게는 1% 하락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기술주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다고 보면 되고 이번 주에는 땡스키빙 데이도 있고 불푸도 있으니까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 소비 테마 또 붙고 할 때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은 어느 걸 좀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제 미국 쪽 오늘 좀 말씀을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기술주의 위주로 좀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트럭 생산 지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GM이나 포드, 리비안 쪽으로 구매력이 옮겨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었다가 어제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실제 이제 비축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축류를 방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한 5천만 배럴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지금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용을 보면 사실 방출 규모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끝난 중국에까지 비축류 방출을 좀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역량이 좀 적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 오펙플러스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가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면서 좀 상승을 했어요. 특히 코노크 필립스라든가 엑소모벨 같은 경우에 2%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융주가 당연히 오늘 또 강세로 갔고 JP모건, BOA 이런 종목들이 2%, 1%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조변화라는 건 금융권부터 가장 큰 반화를 야기하긴 하는데 아직 인선이 그런데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바꾸잖아요.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일단은 지금 연준 위원장은 파월 그리고 부위원장은 바뀌죠. 브레이너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최근에 매파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총문회가 남겨놨는데 이미 그 부분은 통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또 뭘까요? 국내도 오늘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4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좀 봤던 뉴스 중에 좀 특이한 게 이제 8월에 독일이랑 오스트리아가 위드 코로나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독일도 보면 일간 확진자 수가 6만 명 이렇게 넘어간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지난 주말에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폐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 봉쇄력 내렸고 이게 한 20일 정도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특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제 치료제라든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머크가 치료제가 유럽 승인 받는 게 있어서 한 1%대 상승을 했고요. 1.74% 상승을 했고 어제는 이제 모더나가 상승을 했고 오늘 잠깐 하락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독일이랑 싱가포르에 부스터샷 관련해서 투입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지금 약간 주춤한 어떻게 보면 치료제 개발이니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주춤했던 백신 관련한 종목들도 그 종목들에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참고하는 이 코로나 이슈가 오히려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인정해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저도 내년 시황 같은 부분들을 보면 내년에 시장이 좀 약세려 가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는 과정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내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졌던 올해 이제 기억을 되돌린다면 이 부분들이 내년에 좀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5개월 정도 지난 얀센, 화이자, 모더나를 맞은 분들의 백신 방어력이 얀센은 10% 미만 오 10%요? 네 10% 5개월 아니 안 맞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10%면 그리고 뭐 화이자는 50% 미만 모더나는 60% 미만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 기준으로 한 70% 접종이 됐다고 해도 5개월이 지난 부분들을 고려하면 20, 30%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부스터샷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올라가는 게 크게 빨리 올라가진 않더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년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좀 그게 리스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이 코로나는 언제쯤 일단락돼서 코로나에 좀 그동안 피해받던 종목들이 되살아날지 참 앞으로 좀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소식이 하나 더 남아있죠. 우리 짧게 하나 더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태양광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번에 교수님 질문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내용이 많아서 다음에 하고 내년 시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 시장이 상반기가 조금 약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지는데 내년에 중간선거가 보통 있죠. 그러면 중간선거 이전에 보통 시장이 조금 약한 상황이거든요. 선거 전에요? 네. 선거 좀 약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보면 버지니아가 워싱턴 DC 근처에 있고 인종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내년 중간선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거 자체의 결과가 공화당의 글랜 영킨 주지사가 당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 선거 자체도 여당의 의석을 좀 뺏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EPS의 증가율이 내년 1분기에 조금 하락을 하거든요. 1, 2분기까지. 사실 이제 증가율은 계속 높지만 EPS는 높지만 증가율이 하락하는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 당연히 내년 내후년은 바이든 재임 3년차가 되니까 그런데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점을 본다면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정도의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이 바이오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은 크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하고 초반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수소라는 아주 저는 새로운 산업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하다가 코로나 얘기를 딱 들으니까 또 갑자기 무서워지고 싸해지고 이게 영원히 안 끝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인간은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산업이 커가니까 그걸 자꾸 산업적으로 또 연관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여튼 또 재미있는 소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관련 있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 못 해주신 태양광도 저 나올 때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규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규룡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 amber게 물어봐 침묵해